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7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4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구요. 코드번호 034020인데 자 두산중공업 인프라코어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좀 길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종목을 좀 초과해서 브리핑을 드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같은 모멘텀이 좀 비슷하니까 이슈들이 비슷하니까 같이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일단은 중공업이 1조 2천억원의 유상등자를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1조 2천억원 규모의 유상등자를 성공을 했다. 자 제가 두산이 두산중공업의 유상등자에 4천억가량을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1조 2천억원이라는 이 큰 금액을 유상등자하는 것에 부담이 좀 있었는데 두산은 일단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유상등자하는데 큰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두산이 1조 2천억원 좀 더 크지 좀 부담되지 그럼 우리가 좀 참여를 할게 라고 4천억원을 좀 가져왔다. 그렇게 되면서 1조 2천억원 규모의 유상등자를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유상등자를 진행하면서 금액이 너무 크다. 1조 2천억원이 너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후에 두산이 4천억원 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상등자 한 다음에 이후에 1조 2천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적어도 6천억원에서 8천억가량 정확히 계산을 안해보진 않았는데 8천억으로 좀 잡겠습니다. 8천억 규모의 주식에 대한 주식수가 풀린다. 근데 여기에서 4천억가량이 두산이 가지고 있게 되면서 4천억가량이 두산이 가지고 있게 되면서 주식수가 그나마 좀 덜 풀리는데 이것까지도 풀릴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상등자 1조 2천억원이라는 유상등자를 성공을 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금액이 이 금액이 뭐랄까 성공을 했다라는 기대감으로 재무개선이 이제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1조 2천억원이라는 주식수 이 주식수가 부담이 돼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적을 받을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유상등자에 성공을 했는데 유상등자 4천억원 일단 두산에서 4천억을 좀 한다라고 했다는게 8천억원 그래도 1조가 시장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을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상등자를 좀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보신 분들이라면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게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두산인프라코 자 유상등자를 1조 2천억원을 하면서 자금을 확보를 하고 대출 채무상환 채무상환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할지 안 할지 상대적으로 두산인프라코 를 매각을 해야 되는 뭐랄까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두산인프라코 를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유상등자를 성공해버렸으니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그러면 두산인프라코 를 굳이 매도를 매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약간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인프라코 를 매각을 하기 싫어하는 눈치라고 계속 제가 9월부터 지금까지 9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설명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두산인프라코 자 이런 부분들에 소식이 좀 나와줬다는 게 자 여기서 자 풍문 또는 해명의 미확정 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자 두산인프라코 를 매각설 매각을 본입차를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는 조정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조정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상등자를 1조 2천억을 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 를 안 팔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워낙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안 팔아도 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자 소송에 관련돼서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산인프라코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두산인프라코가 중국법인의 1조 정도의 소송이 잡혀있습니다. 소송 1조 1조 관련돼 소송이 잡혀있어요. 자 이 소송이랑 밥캣 투자회사랑 지분회사 영위회사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두산인프라코를 떼내고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두산 밥캣에 남겨두고 남겨둔 채로 두산인프라코만 딱 매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플러스 중공업 자 중공업의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소송 부담을 밥캣이 아닌 중공업이 결국에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가량을 손해를 보면서 리스크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그래서 굳이 두산인프라코를 떼어낼 필요가 있나 약간 중공업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밥캣 입장에서도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중공업한테 합병이 되면은 중공업이 쓰는 거죠. 두산 입장에서는 매각이 돼야 되는데 소송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은 여기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두산은 중공업을 애지중지 지금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을 좀 시키려고 하니까 두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인 거죠. 더군다나 1조 2천억 원 재무 유상등자를 좀 성공을 했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는 굳이 중공업이 뭐 1조도 안 준다고 하는데 1조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소송 부담을 중공업한테 전가를 시켜가지고 굳이 리스크를 중공업이 또 함께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얘네들 분할을 안 하고 인프라코어 그냥 그대로 두산이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뭐 1조 소송 얘네들이 부담을 할 텐데 굳이 1조 소송 때문에 8천억 원을 받으면서 1조도 못 받고 매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두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두산이 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자유로워지고 싶고 지분에 대한 가치 재평가 그런 것들을 주주분들은 원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는 두산이 프라코를 매각을 하지 않고 시간이 좀 끌린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밥캣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밥캣이랑 중공업이나 합병 일자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냐 후냐 전이냐 후냐 자 밥캣이랑 합병을 한 다음에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산 중공업이 책임이 지는 거죠. 근데 소송에 패소를 했는데 밥캣이랑 합병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 밥캣이나 인프라코어가 이걸 책임을 지겠죠. 합병이 되기 전에는. 자 그런 부분들. 자 만약에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는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프라코를 그때 다시 재매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재매각해도. 6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좀 끌어보고 여기에 대한 소송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하면서 1조를 누가 부담하냐 인프라가 부담하게 하느냐 아니면 중공업이 부담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과를 한번 좀 끌어보고 6개월 이후에 이런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코를 그때 다시 똑 떼내가지고 이것만 매각을 하는데 1조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1조도 못 받고 8천억 원을 현대건설기가 써냈는데 굳이 이걸 지금 8천억 원에 팔 이유가 있나? 1조 2천억 원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 이제 좀 여유로워졌는데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거죠.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생겼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오히려 두산인프라코를 중공업이 더 가지고 있는 거기서 소송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폐소를 하면 1조를 인프라코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고 뭐 폐소를 한다고 하면 폐소를 한다고 하면 두산인프라코가 부담을 하겠지만 승소를 한다 그러면 인프라코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을 때는 시간을 한번 좀 끌어보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유상증자를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니 안 하니로 지금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 재무가 좀 장기적으로 좀 건전성 중공업이 장기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좀 개선세를 이제 앞으로 유상증자를 끝내면서 부채도 상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은 기대요인으로 유상증자를 참여하신 분들 이제 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다 보니까 상장일이 언제냐 자 12월 24일입니다.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가 이 금액이 좀 커요. 12월 24일에 주식수가 1조 2천억원 적어도 8천억원 가량이 주식수가 시장에 풀립니다.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12월 24일에 EPS EPS의 할인율이 절정에 달하겠죠. 그러니까 1주당 1주당 가격 1주당 가격인 EPS가 희석이 되는 겁니다. 1주당 가격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12월 24일에 그러니까 12월 24일 그 전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9,980원이다. 확정 발행가 9,980원 아마 만원까지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4일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이후에 좀 올라가면 된다. 이후에 개선세를 좀 보여주면서 올라가면 된다라는 부분들 자 유상증자에 대한 영향이 금액이 지금 3조 3조 6천억 원 가량의 기업이 1조 2천억 원을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후에 우리 유상증자 12월 24일 유상증자를 받는다는 것은 12월 24일 이후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우리 좀 이 기업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멀리 보는 투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동향은 멀리 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성공함으로써 부산인프라코어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누가 부담을 시킬 거냐 그런 거에서 계산이 입장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부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수님께서 직접 무료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수천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하단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2월 4일 금요일 무료수천종목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댓글로 대오피엔시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500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에는 TNR 바이오팹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500가 22,1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팹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000원 기준 매수 1,000의 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수천주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추가상승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오피엔시 2차 목표가 달성 추가상승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중이다 보여종목은 TNR 바이오패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패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일분봉 차트다 추천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패 추천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천반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행률들도 이렇게 좀 나아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종목을 안내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검색창에 다른 종목들은 많이 들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